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본느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된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장품 언제까지 끌고 가본다 라고 말씀드렸죠. 7월달 8월달 즉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한번 끌고 가볼건데 보통 우리가 1분기 때 화장품 관련돼서 이번 연도 2024년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거야 라면서 분위기 띄었죠. 그리고 주가가 막 올라왔고 실적 발표가 나왔고 1분기 실적 긍정적이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눌려 내려가는게 아니라 오히려 2분기 실적도 더 좋을거야 라는 기대감이 살려주면서 계속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접근을 했었던 이 영역 근처는 뭐에요 3년전에 형성됐던 고점라인이고 거기를 살짝 돌파를 했다가 저항받고 밀릴 때 우리가 이 라인 근처에서 접근을 다시 한번 해보자 2차로 접근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명확하게 우리가 원했던 자리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에 매수해야지 라고 했는데 주가가 1010원까지 와서 반등이 나왔어. 그럼 이거 우리가 잘못 본거야? 그거 아니죠. 물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진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호과 2호과 차이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었던 뷰는 맞다라는 거예요. 물론 얘가 올라가고 여기 라인에서 터치가 돼서 물량을 일부라도 정리가 됐으면 좋았겠지만은 뭐 일을 하시면서 걸어놓으셨던 분들은 아마 정리가 되진 않았을 것 같고 뭐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도 꼬리로 이렇게 올렸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기도 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라인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일단은 화장품들 지금 기본적으로 유리기판과 전선, 화장품, 원전, 신재생, 석유, 천연가스 거기다 2차전지 그리고 뭐 시추말 이런 것들 있죠. 이 모든 것들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되었고 지금 여기에 있는 화장품이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턴을 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예전에는 유리기판 전선이 왔다갔다 하면서 움직였는데 그 사이에 화장품이 껴서 삼박자로 들어가죠. 그 사이에 또 원전이 꺼버렸죠. 그 사이에 또 신재생에너지가 꼈죠. 그 사이에 석유가 꼈고 천연가스가 꼈고 그 사이에 시추가 꼈고 스틸이 꼈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한 번 순환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6월 말이면은 2분기 실적이 끝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7월달 빠르면 7월달 늦으면 8월달에 아무래도 나올 건데 슬슬 분위기 띄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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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분할로 다가 정리하는 관점으로 한번 끌고 가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여기 라인에서 뭐 살짝 이탈이 되지는 않았죠. 거래량이 조금만 더 줄었으면 좋았겠지만은 뭐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많이 보는 것도 뭐 삐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녀사냥이라든지 마녀공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지금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물론 이제 오늘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양봉의 화장품보다 은봉의 화장품들이 많기는 했지만 뭐 기다려진 거죠. 하루 정도는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아 코스피아 지금 이 고점 라인을 다 갱신하고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긴 했지만 코스닥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코스닥은 여전히 약해요. 여전히 뭐예요? 이 안에 갇혀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삐아는 우리가 보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삐아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이니까는 굳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순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본늘도 당연히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될 겁니다. 화장품은 계속해서 조금 가지고 가보도록 하고요. 저 허브경렛티비와 매주 뭐하고 있습니까? 25%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과 무료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 클릭하고 화면 연결됐을 때 무료종목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딱 두 번을 클릭을 해갖고 다음 주에 25%를 목표로 해서 저희랑 같이 매매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따르게 서류 작성을 하거나 어디 내방에서 신청하거나 그딴 거 하나도 없죠? 영상보다 클릭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시장이 좋던 시장이 나쁘던 간에 상관없이 저희랑 같이 이걸 목표로 또 매매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클릭 두 번이면 끝나는 이 간단한 작업을 여러분들 뒤로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요일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딱 이틀 남았습니다.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신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